자, 이제 주주총회 문 열어보겠습니다. 박철순, 김민성 두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블랙 먼데이가 8월 5일이었고요. 오늘이 9월 4일입니다. 거의 꼭 한 달 만인데 블랙 웬즈데이가 되는 건지 정말 아침에 뉴욕 증시 확인해보고 아니, 쉬고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엔비디아 9.5% 빠지고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장이 3%대에서 그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두 분 공의, 오늘장 바라보신 소감,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지난번 블랙 먼데이 때와 유사한 흐름들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낙폭의 차이는 있었지만 일단 그 당시에도 엔케리 트레이트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높아졌던 그런 상황이었고 PMR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적으로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비슷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는 지속됐던 이런 악재들이 사실 조금씩 피크아웃을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난 블랙 먼데이 때보다 덜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낙폭도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크게 낙폭을 늘릴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이 저점이라고 보시고 좋은 종목들, 좀 과대 낙폭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시장에서도 잘 버텼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조금 비중 확보에 놓으시면 추가적으로 여진이 남았어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시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급락까지 가는 시나리오를 쓸 필요는 없다. 너무 과잉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2580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이 경제방송을 몇 년씩 진행을 합니다만 이 2500 언제 안 볼 수 있는 겁니까? 계속 좀 벗어날 만하면 돌아오고 저는 그것도 그건데 코스닥에 대한 777포인트를 항상 보거든요. 몇 년째 보는지 모르겠는데 보다 보면 이제 잭팟이 다 올라가나 이런 기대감을 항상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거기 밑을 하위하고 있는 게 저도 많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확인사살 구간이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사살이다. 앞전에 이제 8월에 이제 8월 5일 날 이제 블랙 먼데이 때 강한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 이제 필라이데이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7%가량 하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겁에 질려서 오전에 던지시는 이제 그런 매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반대 매매까지 또 끌고 가려고 하면 앞전에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에 대한 흐름까지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 이제 좀 겁을 주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단기 트레이딩 자금들을 한번 털어내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8월 먼데이 때 이제 블랙프라이데이 때 좀 강한 하락을 하고 나서 제가 또 이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강한 하락 이후에는 오히려 저희가 매매하기에 좋은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좀 거기에 대한 좀 세일 구간이 나타나고 오히려 단기적인 매물도 끝나고 다시 한번 바닥에서 올라오는 테마 순환매가 좀 강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패닉에 빠질 필요 없이 시장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너무 겁먹으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블랙 먼데이를 말씀하시다가 블랙프라이데이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게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할인 행사 같은 느낌이 엿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점 매수를 들어왔던 분들은 그 이후로 2, 30%는 그냥 쉽게 이득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또 구간이기도 했으니까요. 이번에도 그런 자리가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제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많이 신경을 쓰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밸류업입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임박. 이달 내에 지금 나올 걸로 보이죠. 현대자동차나 LG, 포스코 여러 그룹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지수가 만들어지려면 최소 100개, 150개 정도는 모여야 할 텐데 아직까지 관련 공시를 한 상장사는 극소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3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수를 형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들,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과연 이 밸류업 관련해서 종목들 수혜를 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도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제를 해준 박철수 매니저님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9월달, 이번 달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기업들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해주신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면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ETF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펀드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연기금이라든지 트레이딩하는 쪽에서는 이거를 지표로 삼아서 사실 실제로 자금을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게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기대감을 주고 있는 요소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몇 개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실제로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이 9개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예고 공시한 기업들이 있지만 이걸 합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를 구성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이런 지수가 나왔을 때는 100개 이상, 보통 150개 이상 이렇게 많이 묶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이 안에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들을 선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금 이런 뭐라고 할까요?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PR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든지 아니면 배당 성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조합해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지수가 발표가 돼야 그 다음에 이어서 ETF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지표가 발표가 돼야 이를 추정하는 ETF가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4분기 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4분기 때 ETF가 실제로 나오게 된다면 일단 자금이 들어가면서 관련된 종목군들로 수급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긍정적인 수급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또 여기서 또 걱정되는 포인트들은 사실 너무 대형주로만 구성이 돼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이 솔직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번 시세가 붙으면 대형주보다는 상승폭이 좀 크잖아요. 물론 하락폭도 크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가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사실 수렴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주 작은 종목까지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펀더멘탈과 그다음에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는 회사들 그리고 지표들이 건전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기대감을 갖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함됐던 것들, 발표를 했던, 공시를 발표했던 기업들 9종목, 그다음에 예고 공시를 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지금 띄워놨는데 바로 보시면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캡처를 꼭 하셔서 확대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은 기업가치 재고 발표 기업, 그다음에 예고 공시를 한 기업 그러면 예고 공시 같은 기업은 앞으로 또 실제 공시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 발표 이후에는 포함된 종목들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제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잘 안 되니까 금융위원장까지 나서서 좀 일본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많이 선도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보자는 오늘 언급,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움직임이 불지, 바람이 불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더 빨리, 남들보다 빨리 눈여겨보고 있는 우리 두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콜마홀딩스가 나왔습니다. 각각 이유를 들어보죠. 네, 일단 하나금융지주는 대표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고 공시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밸류업 기업의 행보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체력도 굉장히 좋고요. 자본 비율도 상당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뭔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타 종목 대비해서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분기 균등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등등등 밸류업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밸류업 지수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가장 적합한 금융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 성장입니다. 일단은 3분기 실적 예상 지배주주 수익이 1.1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요. 실적 성장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좀 잘 나올 걸로 보고 있는 상태여서 컨센서도 상향 조정이 됐던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올 확률이 좀 이탈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단기적인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일단 금융주 내에서 특히나 은행 지수사 내에서는 하나금융지수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 관련 주들 바라보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말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선정해 주신 콜마홀딩스는 자사주 소각이라는 행동까지 옮기기도 했던 곳이에요. 9개밖에 안 되는 종목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콜마홀딩스다 보니까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정부에서 너무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라든지 반자율성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ETF가 나오기 전에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발표할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사주 소각을 200억가량을 이미 소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밸류다운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국내 증시는 유통주식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라든지 무상증자라든지 3자배중 유상증자 추가 상장 이런 거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기 어렵고 EPS가 좀 안 좋게 지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거는 EPS도 좀 긍정적으로 잘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유통 물량이 좀 적으니까 주가 측면에서 올라가는데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매년 크진 않지만 1%에서 2%가량의 배당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만큼 자본금에 대한 흐름들이 좀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밸류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라든지 반강제 자율성을 좀 더 부각을 해준다라고 하면 기존에 먼저 참여하고 있었던 밸류업에 대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시장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 상승이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ETF, 지수 펀드를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밸류업에 포함되는 기업들의 패시브 자금이 또 들어가기가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자금들이 또 밸류업 쪽으로 이제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서 기관들에 대한 매수 자금이 또 유입이 될 수가 있는 모멘텀까지 같이 체크를 해서 보게 되면 좀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관련 주들 볼 때 정부의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주들을 원하는 건지, 위하는 건지 이거를 볼 때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가장 눈여겨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콜마홀딩스는 지난 6월에 행동에 옮겼다라는 점 한번 다시 언급을 해드리고요. 그렇다면 주주들은 과연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시크릿 주주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크릿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 금융지주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내내 외국인 매수는 단 3일 그걸 다 받아내던 기관이 오늘은 매도했다 믿었던 기관 떠나갔다라고 올라와 있고요. 아래는 또 이야기가 다른데요. 노래를 또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배당주, 배당주 신나는 노래, 헤이!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최악장을 피하는 방법이 배당주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두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요. 금리 내리면 금융 관련주들도 내리지 않나요? 은행은 대출 늘어나서 수익이 는다는 말도 있던데 어떤 게 맞나요? 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경쟁의 상황에 따라서 시각 달라질 텐데요. 잠시 뒤에 들어볼게요. 그럼 두 번째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올해 3분기부터 균등 배당한다는데 2분기처럼 600원인지 아니면 다른 금액인지 궁금해요. 라고 하는데요. 이 점까지 궁금증 답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콜마홀딩스의 토론방 입장해 보시죠. 네, 역시나 지금 수급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리고 있고요. TBR 0.47 이건 너무하잖아 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소외주에서 관심주가 될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요. 단기 수익 목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 단기적으로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많이 빠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혹은 장기 어느 쪽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 함께 들어볼까요? 자회수들 좋잖아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1,300억이었는데 올해 두 배는 뛰어주겠지? 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실적이 좋아야 잘 가죠. 과연 실적은 어떤 전망 기다리고 있을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 좀 마음이 답답하셨을 텐데 또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후배 김연수 아나운서는 이제 부담이 좀 더해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주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지 조금 뒤에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을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주주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으니까 궁금증을 풀어봐야겠죠. 자, 먼저 하나금융지주 관련해서는 금리하고 은행주가 금리가 오르내림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받나 이 부분 궁금해하신 거 하나 있었고 그리고 3분기 배당 말씀해주신 균등배장 정책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금리 인하 시기에 사실 금융주 좀 안 보시는 걸로 배우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 수익이었던 이 순이자 마진 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물론 그 부분 이자 수익들은 좀 줄어들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일단 대출 쪽에서의 어떤 정도 수익 방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이제 주택 관련해서 규제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대출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계들에서 상당히 대출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 요인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 대출 쪽에서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때 이자 마진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방어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재무 건조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는 판단이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크게 승리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균등 배당 정책은 계속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DPS가 이제 보면 이게 배당금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난 3분기 때는 600원 그다음에 지난 4분기 때는 1600원 그래서 지금 1분기부터 3분기는 한 600원 정도 주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 때는 훨씬 더 큰 지난번에는 600원에서 1600원으로 무려 1000원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3분기 때도 600원이 유지될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그다음에 4분기 때는 더 큰 배당금을 노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콜마 홀딩스로 넘어와서 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그리고 현재 자리가 괜찮은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가 매력적인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런 부분들 궁금해하십니다. 일단 콜마 홀딩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시면 굉장히 바닷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한번 12000원까지 급등을 한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상승을 했던 것도 밸류업에 대한 참여 기대감 자수하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너무 테마성이 짙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좀 포커스가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밸류업에 대한 프로그램 모멘텀이 좀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다시 오르기 전 가격대까지 다시 온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시장이 크게 밀리더라도 진 구간 7300원대 부분은 깨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 아래로는 쉽게 깨지 않겠다라는 좀 투자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 구간에서는 우리가 페닉스를 끝난 구간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에 좀 터치를 썼던 12,000원대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적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콜마홀딩스는 좀 드라마틱하게 당장 실적을 크게 보여주진 않아도 됩니다. 사실 지금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PBR이 0.47배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현재 구간에서도 벌써 ROE 같은 경우에는 5.52% 정도 나오는 상황이라 이제 자본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화장품 쪽에 대한 사업 부분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콜마 BNH가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쪽에 대한 좀 흐름들도 중국을 배제하고도 내수 쪽으로도 이제 고령화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미래가치 모멘텀이라든지 내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이나 이제 미래가치 프리미엄을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저평가자 구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가격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금융 지주 어느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네, 기관들 매수세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로 다시 순매수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수급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6만 9천 원으로 전고점 정도로 한번 도전해 보겠고요. 그 이상 올라간다면 상방 열어놓으시고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라인은 하단에 매몰대를 고려해서 6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콜마 홀딩스요. 네, 일단은 목표가는 8,600원대 일단은 매몰대가 한번 막힐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8,600원대의 61선 밑에서는 한번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앞장에 있던 매몰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8,6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세를 이탈하는 손절가는 6,500원 이탈할 때는 추가적인 패닉셀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콜마 홀딩스까지 두 종목의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콜마 홀딩스요.